대구 대학교 조경정원디자인학과 조경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환경뿐만 아니라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서식 환경까지 지구의 모든 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학문입니다. 대구 대학교 조경정원디자인학과는 조경학적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춘 실무형 조경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학생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관리의 전통적 학문영역이 체계적으로 이수될 수 있도록 학업로드맵과 진로로드맵을 설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드론, 3D 프린터, VR 및 AR, BIM 분야를 전공 영역에 반영하여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수요를 가미한 연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전공, 실무 교육이 가능한 우수한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연구 능력을 갖춘 정예 교수진을 비롯한 산업체 및 교육의 경험을 가진 우수한 겸인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어 학생들의 전공 및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 및 설계 실습, 설계 스튜디오, 드론 및 3D 프린터, 조경 제도 및 드로잉, GIS, 측량학 등의 실습이주의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학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졸업작품전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졸업 성과에 대한 성취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컨설팅, 기사 특강, 동문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 내 비교과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낌없는 학생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몇 년간 학과에서는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한 동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부받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조경 계획 및 설계, 시공 및 관리, 공기업 및 공무원 분야 등 다양한 진로 분야로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국가, 연구기관 등 공공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여 공공 분야에서 친환경적 공가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경학을 전공하면서 조경기사 및 조경산업기사를 취득하여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연생태보건기사, 산림기사, 도시계획기사, 문화재수리기술사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격증 취득으로 조경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조경정원디자인학과는 취업률이 매년 60%를 상위하는 취업경쟁력이 우수한 학과입니다. 최근에는 조경직 공무원 및 공기업, 대기업으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고 있어 취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경이는 지구의 환경과 생물을 존중하는 전문인으로서 미래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미래적 전문가입니다. 미래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곳 대구대학교 조경정원디자인학과에서 미래 조경전문가의 꿈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